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에반 140까지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템을 좀 옮겨주고 어 딱 40짜리 무기가 있다 오늘 만든 따뜻한 무 핑크빈 슈어트 마력 11에 019에 5장 남은거죠 기대될만한 무 조헌 번치심 캐릭 음 음 아 아 아 아 뭐 넘길 거 있나? 음.. 어떻게 되죠? 끝인가 이게? 자.. 껴봐 뭐 남아있어 필요한 걸 찾아보자 뭐가 없냐? 헬트 그러면 상하이 모자 신발을 바꾸고 망토를 바꾼 다음에 보조무기를 딱 끼는거지 무기교체하고 합복깁.. 아 그럼 되겠다 다 됐네 감축비 하나만 사고 그 다음에 뭐 사야됩니까 맞서리고 20짜리 한 10개사 아 넉넉히 삽시다 다시 팔면 되니까 끝인가 이러면 끝 아.. 무기 차라리 미리 만들고 올게 렉커를 로드였던거 같은데 네.. 방음.. 방음.. 그렇지.. 아우씨 깜찍해 140? 어..어 맞네 어..어 맞네 착감은 필요없을거 같은데 착감을 낀다 100대 어..어 나름 음미있다 나름 음미가 있기나 아우 착감도 어떻게 해볼까 일단 이거지 일단 이거지 아우 1500은 못출거 같고 이걸 하나 사고야 90? 50? 기본이 500이다 85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몰사나 똑같은데 스퀘어를 돌릴거냐 안돌릴거냐 안돌릴거냐 이걸 사고 큐브를 돌려보자 그럽시다 맞다 아..어..어..어..이거 도우도 안되냐 낙門 쪽에 80? 아..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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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어..어..어..어..어..둨..어..어.. 흐흐흐흫 크흐흫 흐흐 흐흫 히힛 흐흫 흫 흫 딱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애 더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아깝다 여러분 뭐가 아깝네요 맵포로 사가지고 텔레포트하고 다 교부리 어떤 느낌인 것 같애 텔레포트 비싼데 텔레포트 어 마봉 있었네 나 마봉 왜 샀습니까 골드에프 5개 가서 뭐 나오고 1 2 2 3 4 하나는 뭐냐 일단은 키 세팅을 좀 먼저 하고 합시다 5자의 날짜 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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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ㅋㅋ 이상한데? 아니.. 왜 이게 안 찍혀져 있는 거야? 하하 미치겠네 아니 비술배 제일 중요한 스킬이 안 찍혀져 있네 아 나 먼저 스위프트가 안 찍혀져 있냐 어떡해 카파 말고요 요것 좀 뚫고 가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맵 좀 이동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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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스킬을 안 찍고 레벨업을 했지? 가격은 유튜브에 가면 아래 조서에 있고요 아프리카 BJ 하면 돈 많이 버냐고 그게 궁금하시구나 유튜브에 먼치 수익이라고 치면 나올지 않을까요? 아프리카 BJ 하면 돈이 없음 아프리카 BJ 하면 돈이 없음 아예, 반응, 반응 아 어떻게 스위프트 런치고 이걸 했지? 어이 스페이스버가 없어 어허허허 뭐 없는거지 아 여기 있구나 어이 복잡하다 그게 어딨냐 월드맵이 어허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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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어허헝 저게 흥ble 아허헝 아허헝 어허헝 아아허헝 어허헙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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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카드에다 없는거 많은거 같은데 뭐 없는거지 126 개념슈트 캐논슈트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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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몬 어벤저 10% 올려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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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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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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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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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켰는데? 쟤. 배라 섬에 뱃게라 흥어듦 뱃게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핑크빈 내리러. 야 핑크빈 내리 그렇게 힘들다던데. 저도 핑크빈 한번도 안 키워봐서 잘 몰라요. 저도 안 키워봐서 그렇게 힘들다 그 정도만 알고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금액만 맞으면 힘들어도 하는거죠. 그럼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뚫려있네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또 걸어서 가야되니까. 어 아 이게 안 되네. 아 이게 안 되네. 아 자리가 없나 봐. 아 자리가 없나 봐. 아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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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봐. 아 경척비 좋았습니다 좋은 인상입니다 어딨나요? 뭐지 템을 껴야될거같애 이 느낌 약한데? 어 있나? 80, 75 아 근데 75때 끼자 그럽시다 아니 근데 직업마다 달라 직업이 뭔데요? 키우는게 아란이면은 한 20까지 골렘 잡다고 한 20대부터 골드빈치 갈만하더라 어 아란 근데 그게 중요해 길쭉하고 이런게 중요하긴 하더라 초반에 먼치라면은 일단은 골렘 잡아야지 랩차 때문에 딜이 안나올거에요 숱사에 아 가자 형 먹어야죠 기회가 되면은 아 아 노령불량 있으면 먹죠 없어요? 없어? 있음 없지 아 데리가려는 유튜브의 하단에 주소가 있을 것입니다 아 과자도 먹을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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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유니온이요 하아 아, 알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약한거 같지? 그냥 기분 탓인가? 아..허허허허허 아 나 하고싶은거 있었는데? 유니온을 넣어준다 어 얘 메르세드스 링크있어요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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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기 오겠느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 저 맨비 좋지 않나요? 됐어. 나중에 치고. 루이를 85뛰키나? 25뛰? 아 잠깐 30이 참 좋은거같애 요새는 25보다 30이 난거같애 처음에는 25도 상관없다였는데 요새는 30이 난거같더라구 아 이 스킬 나중에 찍읍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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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다 먹었지? 아 중간은 안받으려고 그래요 애매해가지고 잠깐 들어가서 20업 하는 것도 좀 그래요 보통 아이 앵 60에 맥 100을 많이 거치죠 야 사람 왔다 갔다 왔다 진짜 많다 사람이 많다 진짜 많이 왔다 갔다 왔다 와 저도 랩차는 잘 모르겠어요 됐 기본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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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정도 옮기고싶은데..그냥 나 아 아 룬이다 아 룬다 아 룬다 아 룬다 아 룬다 아 룬다 어 룬다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아 근데 루노서버라서 없을것 같아가지고 내 느낌상 하나도 없을것같아 집사2차가 날때 깜짝 놀라야라 집사2차가 날때 더 concret할 수 없는 일 집사2차가 날때 더 빠르게 집사2차가 날때 더 나갔어요 집사2차가 날때 더 나아온다 집사1차가 날때 더 빠르게 집사2차가 날때 더 빠르게 집사2차는 얻고 있던데 룬이 있어가지고 답답한 느낌 별로 없어가지고 룬이 있어가지고 네 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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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맨뒤 수없어. 진짜 맨뒤 수없어. 릴리움 릴리움하고 아크가 있잖아요 더 데미지 많이 줍니다 와 미치겠네 잠시만요 같아요 약간 다르지 않나 1프로인가 다를텐데 아니 근데 이 캐릭터는 왜 리플에 안 뚫려져 있는거에요 100대부터 다른 지역 봤나 뭐지 릴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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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아 릴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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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아 이 맵이 여기가 지금까요 아이고 아 이놈 떨어지네 본인이 없구나 no 에 incent 너무 고구민 rpm 끝나게 우리도 109레벨 107레벨 아 애매하다 어디서 사냥해야지 애매하다 아 여기 괜찮네 아 너무 빨리 왔나 아 너무 약한 것 같다 아 경험치 먹나보다 아 일단 이것만 잡아봅시다 잠시만 4000목같은데 경험치 먹는것같은데 아 안먹어 아 안먹어 아 왼쪽안에 배너보시면 매수판매 하시는분들 뭐라구요 매드판매 하시는분들 아 그렇구 어 그런거 잡아도 상관없죠 아 제가 해본결구 스타버스는 스타버스더라구 옆에도 괜찮던데 옆에 가볼까 저기도 나쁘지않고 아 여긴 레벨이 더 높다 아 옆으로 와서 아까 차라리 레벨이 더 높네 둘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저쪽으로 좌우 좌우 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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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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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락이 많이 있으면 답장이 느릴 수밖에 없지. 워낙 유명한 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글쎄요. 비싸다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비싸다는 기준이 얼마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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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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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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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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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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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략. rent. reliable. 아 이게 어렵네 자 자 생각을 해보자 키드 세팅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편한 것 같고 이게 불편하네 어 장갑 주흥작 많이라서 저도 리프트를 안해봐서 모르겠네 어 펜타몬 시간 되면 이어 일단 경부받다고 하자 아 저도 고민인데 그 2배 이벤트 하잖아요 그때 24시간 사냥을 할까 말까 요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할 필요 있나 싶기도 하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24시간 사냥 들어갑니까 아 2배 있는데 아깝다 하루 종일 2배인데 그런 날 있으면은 다른 거 키우기 좋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아 아 근데 그렇게 의미가 나는데 좀 크진 않아가지고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아 아 29일 그 뭐야 메이플 15주년 때 딱 29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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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우 아 그게 더 큰데 그거 말고는 뭐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은 말고 아, 귀엽지? 아, 이거 왜 하던대로 해야겠다. 이게 낫다. 아니, 우연머리 아직도 안잡았어. 아니, 우연머리 아직도 안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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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찍은 것 같은데? 아, 아니, 잘 못 찍어. 혼방이네? 저저먼트. 아, 그런 거 좋긴 하죠. 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착함 30에. 그런 게 추업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무기값 다 없애버리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 하하. 오, 샷. 아우씨 아이템 낀게 없어가지고 오지게 세네 여기는 겸치 먹을 것 같은데 계산 좀 해보자 안 먹는 것 같은데 안 먹는구나 아 그냥 안으로 갑시다 불편하다 안이 좋은 것 같아 안으로 갈까요? 잘 못 잡아? 버닝만 한번 찾아보고 안으로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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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배 speed 안으로 갈게요 안으로 갈게요 아... 이 bloque... 그니까... unanim 그냥... 그대로 파시고요 세로 사요 안에서 돼 있는 거를 그게 좋아 엄마 빌면 되죠 빌면 되죠 빌면堅이를 아 익스itives 여기 있으면 좋지 뭐 없으면 어쩔수 없구 주소에다 아이디 비밀번호 쓰는 게 뭐야? 이거 140까지 제가 이따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꽤 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키우고요 일리온 키우고 여유되면 카데나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카데나 말고 뭐 붙어야지? 뭐 붙어야 되냐? 하가 생각했는데 일리온 카데나 하나 뭐지? 일리온 카데나 아 아크 아크 그렇지 일리온하고 아크를 키우죠 아 둘 다 스토리가 저 극혐이여가지고 저긴 좋은데 화books 핸드 지 stool 네 신용 세 세 세 세 세 list 세 세 1, 2, 3, 4, 3, 4, 3, 4, 4, 5, 6, 7, 8, 9, 10 끝! 더 찍을 거 없나? 좀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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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배어서 무겨요. 안녕. 안녕.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왜 이벤트 내용 대강 받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네. 내 기억에 하나 내리꼬픈 게 24시간 2배. 오히려 반대 의견. 오히려 반대 의견도 되게 많던데. 이렇게 해 보인다. 왠지에 장면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와 행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에디가 뜬다고 했을 때 뜬 아이템들이 15% 아이템들이 많이 뜨죠 12%도 꽤 뜨고 18%도 되게 많이 뜨고 어쩔 수 없어 장사하는 사람들은 딱 그런거 보고 바로바로 사가는지 모르고 아 가끔 있건 유튜브 가시면 아래 하단에 있으면 되겠어요 아 나는 무슨 장사를 할까 좀 많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거를 할까 생각 중인데 아 얘기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되네 해도 될지 모르겠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고민이 되네 해도 될지 모르겠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고민이 되네 됐어 됐어 저 스킬 찍지 모르겠어 저 스킬 찍지 모르겠어 돈 버는 거 우르스 약초 쾌기 보수돌이 등등 저 스킬 다행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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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야. 말 그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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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가격은 유튜브 하단에 남아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사와 함께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웃도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클리프 안넣으니까. 요한즈 2시간, 3시간 정도 됐을거에요. 2, 3시간 사이. 끝 5, 10시간, 8시간 이상. variables 3, 16, 16, 16. 한글 자막 by 한급 격득 이벤트링 2개 나오잖아 이번에 코스모스링하고 하나보더라 둘다 별론데 코스모스링이라고 두개 나오는데 둘다 별로거든 아 오닉스링 반지 나온게 별로더라 이거 다 안좋던데 둘다 안좋아리 안좋아리는 두개에요 영혼 캐릭터 기간이 언제까지지 20일까지 5월 20일 아직 멀었네 이거 하나 아꼈다가 은을 키울 때 쓰면 되겠다 영혼 캐릭터 영혼 캐릭터 키울꺼만에 지금 어 과도 하나 먹어 한달짜리네 한달짜리네 아예 단체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세나 요런거 많이 물어보시죠 일리움 일리움이 혹시 아크 아크가 공석 부족합니까 혹시 일리움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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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석 도입 신청하는 거 아래 주소 있다니까? 몇번째 얘기하냐 아 근데 지금 못해줘요 잠깐만 8, 9, 10, 14, 14개 해야 되는데 14개에다가 거기에는 200짜리가 4개 할지 많아 아 아 아 아 아 히힛 ㄷㄷ 아 요새 영상 두개로 나누는게 좀 그렇더라 똑같은거 같아 유니어 노릴때 아 제일 귀찮은게 토트템 만드는게 제일 귀찮아 토트템 만드는게 제일 귀찮더라 진짜 귀찮더라 토트하고 템 맞추고 토트하고 템 맞추고 정말 귀찮네 아 아 140까지 육성 이거 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다 요 감사합니다.